큐 알콤달콤 매여문 붉은 산수유 입안 가득 상큼한 향기 구리의 산수유 그저 생각만 해도 억찔한 산수유 한입 밥 먹어봐도 상큼한 산수유 알콤달콤 매여문 붉은 산수유 우리 동네 착한 산수유 구리의 산수유 알콤달콤 매여문 붉은 산수유 입안 가득 상큼한 향기 구리의 산수유 그저 생각만 해도 억찔한 산수유 한입 밥 먹어봐도 상큼한 산수유 알콤달콤 매여문 붉은 산수유 우리 동네 착한 산수유 구리의 산수유 우린 자꾸 건강 지키니 구례의 산수유 구례의 산수유 3형 구례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은군민 가수 임지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구레를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산새우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그래 그래 구레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큐 꽃내는 향기로운 내 고향 즐겁게 뛰어놀 덕이 날 듯 다 같이 나눠보자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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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레 가살자 그레 그레 구레 가살자 산소유꽃 꽃붙향이 밀리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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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살자 얼싸 좋다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얼싸 좋다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자 여러분 두 번째 노래가 너무 많이 보여 드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리허설 마칠 텐데 자 노래가 끝났습니다 나가는 것도 중구난방으로 나가시면 안 되니까 지민이가 노래가 끝났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차렷 인사하면 함께 인사하고 부르고 아이들부터 일렬로 쭉 차례대로 빠질게요 오케이 자 노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자 그리고 로봇도 돌아서 빠져 쭉 따라가 오케이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따라가시고 퇴장 이렇게 잡으시면 될까요 선생님 오케이 그건 지금 Noch common 아래 phet book 인사도 nos 그 기대 뭐 leider